요망한 짓이래요. 요망한 짓 한번 알려주시죠. 그리고 막 얘기하면서 계속 입술 이렇게만 만지면서 얘기하잖아요. 아무래도 이렇게 손이 가면 남자들이 계속 입술을 쳐다보게 되잖아요. 보게 되네. 막 이렇게 막 그 뭐 약간 이렇게 살짝 파진 오픈 숄더 같은 거 입으면 계속 하고 이렇게만 만지면서 얘기하고 내가 본 게 진짜 심하게 대놓고 부리는 여자 중에서 한 명은 이거 가지고 왔어. 소주 잔이 있죠. 소주 잔이 있는데 소주 잔이 계속 이렇게 돌리려고 왜 왜? 아니 손가락 끝으로 잔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만지면서 얘기해. 이렇게 하면서 눈 다가갈 때가? 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눈을 감을 때도 되게 빨리 우린 이렇게 까면 되죠. 이렇게 했잖아요. 오늘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졸려야겠다. 집에 가지 않나. 실시했습니다. 황글이의 sandwiches 황글이의 TV